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를 쓰이는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히려 이게 있으니까 또 무겁네 천천히 오케이 그립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공을 점심 귀색 포심하실래요 포심하실래요 이렇게 공을 잡는다고 땅골보다는 강대고선수 나이스 지금은 약대는 손꼽아 위에 나이스 뒷발을 찹니다 나이스 뒷발을 차면 나이스 나이스 야구 잘한다 천천히 쭉 쭉 나이스 더 왔어 파이팅 이 정도는 되는데 올라가시면 더욱 나이스 그 정도 숙소로만 할게요 이러면 또 딴 데모 나이스 도와주겠습니다 와아 심판이 블랙골 나이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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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스트라이크 나이스 두고 두고 그렇죠 하아 올라오죠 하아 하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가 기한팔사입니다 제가 뭐 수원에서 한 윤년시절을 다 보냈는데 어떻게 또 살다보니까 KT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셔가지고 너무 떨리고요 하여튼 제가 좀 공황장애해서 몇번 피했어요 자리를 용기를 좀 내가지고 오늘 왔는데 KT가 지금 신생팀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적을 오늘 좀 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 KT 위즈 화이팅 양경래 해볼까요 고마워 괜찮아요 고마워 고마워 배ляются 한글자막 by 한효정